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머입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젠페달 특집 이펙터 튜브드리머 72 마크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드리머 72는 젠페달의 시그니처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하네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름 듣자마자 아 이게 튜브 스크린홈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그니처 빈티지 오버드라이브래요. 순수한 빈티지 사운드를 위해서 카본 컴프 레지스터로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애들이 카본 그거 거식게임을 써가지고 다 사운드가 그런가? 튜브드리머 라인은 다양한 사운드의 오버드라이브를 들려주며 멋지고 섬세한 빈티지 튜브 앰프의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전형적인 오버드라이브 페달과 비교하여 매우 선명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구요. 코드워크 시에 각 현의 뚜렷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드라이브 페달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제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여섯 줄을 때렸을 때 뭉개져서 들리느냐 여섯 줄을 다 들리면서도 밸런스가 좋으냐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현재까지는 시계제가 압도적이었죠. 걔는 12연을 쳐도 12연이 다 들릴 정도 스타일이기 때문에. 튜브드리머 72는 크랭크업된 앰프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작은 볼륨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 가장 유용한 페달이라고 합니다. 젠페달의 시크릿 칩은 다양한 개인 톤 설정을 통해 고유한 톤을 제공을 하구요. 비대칭 클리핑 회로와 항상 연주자 클리핑 회로와 함께 항상 연주자의 뉘앙스에 완벽하게 반응하는 페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앰프도 그렇고 드라이브 페달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맞춰놓고 볼륨을 줄이면 그 질감 자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볼트 dc 정전화 어댑터나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계인풋과 한계압풋을 제공하고 있구요. L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T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G Gain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이게인 토그를 있습니다. 드라이브의 캐릭터를 전환해서 개인량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노브입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세 척 최전기acle 굉장히 맑다. 레벨은 좀 올려야겠네요. 근데 저는 좀 소름이 쫙 끼친 게 볼륨이 작았을 때 질감을 한번 느껴 보시겠어요? 보세요. 어느 정도 정도? C는 저도 느껴져요. 그 줄 다 들린다는 것도 뭔지 알겠고 지금 시어는 그래비티, 썬라인스를 스탠다드로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꺼봐 줄 수 있나요? 켜주십시오 지금 살짝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아직 개인량 다 올리지 않은 상태고요 토그 스위치가 있는데 이쪽이 하이게임 뭐든지 로우게임 뭐든지 모르겠어요 올렸을 때 추가적으로 이걸 코그를 넣었을 때 게인이 더 늘어난다면 저는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요 일단 게인을 먼저 올려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확실이 좋다 나 이러다가 페달 보드 세번째 꺼 생기겠다 아 나 이러다가 페달 보드 세번째 꺼 생기겠다 모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풀로 한번 때려볼까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거를 짚고 넘어가자면 픽힌 뉘앙스에도 완벽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정말 뭐랄까 어떻게 이렇게 미드레인지가 두툼하게 힘 있게 밀고 나오는데도 각 현의 사운드로 이렇게 정확하게 들리는지 아 그리고 소리가 어 그 우리가 처음 쳤을 때 네 형이 소름 끼기기 때문에 저도 약간 뭐가 옮기고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제 느낌으로 하면 그 기분이 확 이렇게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제 풀 기회를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토그를 섞여 보죠 이 기타가 소리가 이렇게 좋았나 갑자기 착각이 될 정도로 톡으로 바꿔볼까요? 응 가볼까요? 어? 이게 알게 일이었어 이 기타가 소리가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 안되겠어. 레스폴로 바꿔 깨봐야겠어. 간만이죠. 드라이브 페달 중에. 지게지. 왜? 다 들려. 줄 6개가 다 들려. 다 들려. 다 들려. 4개가 다 들려. 다 들려. 아 아 어우 손이 면었지 이 젠페달이 시그니처 페달이라고 할만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네요 음 정말 양질의 벅찬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구요 요거는 다시한번 설명드리지만 꼭 매장에 오셔서 레스포를 가지고 오세요 레스포를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운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은총씨께서 튜브드리머 72 마크2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거구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2 asynchronous 1 asynchronous 어느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씨 먼저 한절평 아 정말 이 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말을 깰 페달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알아볼게요 튜브 스크리머 복각은 잼 페달로 끝났다 진짜 이 지금 튜브 스크리머 맞죠? 계열인 것 같아요 계열이라고 봤을 때 하지만 이렇게 선명한 튜브 스크리머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다 조금 아쉽고 아니면 차갑고 아니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좋다고 하는 페달들은 특징들이 차가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선명도도 너무 좋고 힘도 좋은데 그랬던 것 같고 좀 따뜻하다 싶으면 뭉개졌고 답답하고 와 이거는 양 두 마리 토끼를 달려본 듯한 그 제가 엥간에서 시연하다가 그 현이 형과 저가 사실 험버커 픽업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연을 할 때 스트랫을 먼저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스트랫 유저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일단 그걸로 하고 이제 나중에 영상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리뷰 중에 레스포를 한번 들어봐야겠어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이네요 멋진 페달이네요 저는 학교 시리즈 마지막 정점 찍겠습니다 정의의 편에선 일진 싸움을 정말 잘하는데 학교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멋진 친구라는 얘기죠 정말 멋있는 페달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점수 한번 네 정리로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10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젠 페달이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다 합쳐도 9.5 정도 받아간 것 같아요 이게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젠 페달에도 어떤 구멍이 분명 있을 텐데 오늘은 구멍 없이 완벽한 모습을 포메이션을 보여줘버렸네요 저의 세 번째 페달 보드가 만들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 마십시오 이펙터 타임즈는 계속됩니다 은총 시간 보드를 마칠 때마다 현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정말 기분 좋게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꼭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젠 페달 많이 많이 해야겠다 달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